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뱀띠의 물병자리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물병자리를 말씀드릴게요.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며 선천적으로 낙천주의, 낙관주의이다 보니까 고집도 센 부분도 있어요. 풍부한 상상력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것을 성공시키라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병자리를 보면 외면 분들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부부의 이혼수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분들은 좀 자기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귀 그렸을 때 실패 수가 없다고 보니까 다정다감했으면 좋겠어요. 뱀띠의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을 물고기 자리라고 해요. 그들은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속살을 벗어나는 특징도 있고요. 또는 총명하고 또는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감수성도 예민한 분들도 많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이면 무조건 자기도 가져야 된다는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책임을 지기를 싫어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내가 잘못하면 너도 잘못한 거야 이러고 그냥 같이 가려고 하는 거. 그건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관찰력이 있다 보니까 천재적인 총명함과 재능도 갖고 있어요. 약간 무속인 사주? 네 그런 사주 같아요. 물고기 사주. 그 다음에 뱀띠의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양자리입니다. 예술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끼죠. 이분들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질러놓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참으린 자. 세 번 생각하면 살인도 맨한다고 그러죠. 이분들은 항상 참으린 자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자리. 그 다음에 뱀띠의 황소자리.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황소자리입니다. 어떤 한편이면 항상 고집도 세고 또는 조심성도 강하고 천부적인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과 돈과 재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치도 있고 예술과 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되게 욕심이 많은 분들인가 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좀 되게 복잡해요. 황소자리는. 다중인격자의 소유자 같아요. 네 많아요. 착한 것도 있고 우직한 것도 있고 강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도 있고요. 이분들의 황소자리는 조금 성격이 여러 방면에 다재탄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뱀띠의 쌍둥이 자리.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도. 자기가 강한 면에 천부적이면서 약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예술가나 천재적인 학자도 나올 수 있어요. 수안이 좋아요. 수안. 수안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수안이 좋다 보니까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는 남자로 따지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뱀띠의 개자리.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개자리예요. 다른 뱀띠보다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남편의 순수한 면에 어떤 남편의 자기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또는 그 물건을 뭘 살 때 이런 물건의 장식 같은 걸 할 수 있고 또 춤과 노래도 잘하는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예술적인 방면에 탁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뱀띠의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가 사자자리입니다. 일이 옳다고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너무 강해요. 남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이기적이다는 뜻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는 언제나 추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게 다 내 면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 이러다 보니까 실패도 옵니다. 꼭 성공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실패할 때는 뭐냐고요? 저희 같은 오로라 공주나 선생님들을 찾아보는 거 잊지 마세요. 천성적인 기질과 품격으로 잘생기지는 못했어도 남들한테 내 자신감을 너무 표출하다 보니 도도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뱀띠의 처녀자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가 처녀자리. 3월에 대한 분석이나 예리하고 또 민첩함도 있지만 남들한테 내 이목을 끌 수 있는 흡입력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지혜도 갖고 있고요. 3월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또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성공의 가도를 건널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고력이 있고 또는 지혜가 있으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봐요. 새로운 경험을 정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욕망이나 또는 모험심이 있다 보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뱀띠의 천칭자리. 9월 23일에서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입니다. 매력의 화신이래요. 아우 너무 예쁘다.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매력 있어요. 매력의 화신이래요. 이분들은.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이건 정말 연예인들의 사주 같아요. 냉정하면서도 이상적이며 충동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고 후덕한 인심도 있고요. 사업하는 추진력 과정에서 표출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공정하면서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추정도 받을 수 있는 띠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뱀띠의 정갈자리.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가 정갈자리예요. 아름다움의 사치. 또 온화함과 동정. 숭배와 가소비. 이 모든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는 장점과 단점이 막 복합적인 건데 자아 반성 또는 통찰력 또 영리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암시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무속인 사주도 돼요. 왜 그러냐면 투시력까지는 아니래도 통찰력 있고 천재적인 직관력이 있다 보면 우리 같은 사주가 이런 사주로 타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뱀띠의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사수자리예요. 자기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궁한 정력을 나타내기도 한대요. 아우, 나 정력 소리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자신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고 성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성격이나 아니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하고 자세히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면의 세계가 좀 강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편으로는 너무 소심한 성격도 돼요. 쉽게 어떠한 일에 결정하기도 힘들고요. 귀가 얕다고 그러죠.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분명히 실패 수가 있으니 이런 걸 유념해 주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뱀띠의 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가 염소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취에서 즐긴대요. 너무 도취에서 즐기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거에 너무 이상이 이렇게 격차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기가 힘드시겠죠. 그런 반면에 몸취장을 타인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쓴대요.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면 사치도 심해지시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타인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자기를 알아주라고 투출하고 싶은 그런 면도 많으신 분들이래요. 권력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강구가 너무 투출하기 때문에 타인의 존경을 받으라는 욕심이 욕망이 너무 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은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남이 안 알아줬을 때 그 실망감과 패배감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자아도취에 빠지다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내 생활하는 데 윤택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뱀띠의 별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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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